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의 직장생활 속에서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위탁가정 제도를 이용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고아원이 없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기관을 통해 위탁가정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미 10살이 된 저에게는 입양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던 중 처음으로 입양을 전제로 절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기관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학부모 참관 수업 날에도 절을 혼자 두지 않았죠. 위탁 기간 동안 중국인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따뜻한 잠자리를 모두 저를 위해 준비해 주었죠. 입양된 다른 친구들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운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캄보디아는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포이펫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포이펫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 위치한 지역으로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도박장이 많고 국경을 넘나드는 물건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포이펫의 환경은 아이들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종종 길거리로 내몰렸고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방치되거나 위험한 도박장에서 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부모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에만 전념하면서 자녀 교육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현실이었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집도 잃고 불이 나서 가진 재산마저 다 잃었습니다. 집은 없었지만 가족은 항상 뭉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의 밤에는 모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치안이 나쁜 지역이라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버린 것이죠. 결국 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저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곧 다른 가족들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사라진다면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야 겨우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극심한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숨어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대낮의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꼬마야. 그 목소리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고 저는 겨우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 남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란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가 그저 돈을 주고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몸이 굳어 도망칠 수도 없었고 도망쳤다 해도 굶주린 상태라 금방 잡혔을 거예요. 저는 어딘가로 팔려가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문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식사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위가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남자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집이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처음엔 뼈만 앙상했던 제 몸의 살이 붙어 건강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장님을 잘 따르게 되었고 매일 놀고 먹는 게 지겨워져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공장 일을 가르쳐 주기로 하셨어요. 그때 저는 14살이었지만 빈민가에서 그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일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노동을 배우게 된 거죠.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매일 일하며 보람을 느꼈고 사장님 집에서 지내며 월급도 받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집 없이 지내며 길거리에서 생활했던 서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진 꿈이 있었어요. 바로 제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제 집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친구가 시골에 새로운 공장을 열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저를 포함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장님과 떨어지는 것은 싫었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여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과 떨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그 친구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배운 일들이 한국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일을 하며 얻은 급여는 캄보디아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았고 제 꿈인 집을 구매하기 위한 목표의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제 세계관도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어려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저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장님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의 여정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며 제 꿈인 집을 갖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죠. 이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제 삶의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가진 열정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잘해내는 것을 보고 저를 더욱 좋아하셨죠. 한국에서의 첫 월급은 재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식당과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어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았기에 돈을 모으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보내며 일하다 보니 수중에 상당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캄보디아로 환산하면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 사이 사장님도 가끔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서른다섯 살이 되었을 때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도 저와 함께 돌아가기를 기뻐하셨죠.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저는 건물을 새 채 구매했습니다. 하나는 제 집 다른 하나는 사장님의 사업을 위한 건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장님과 새롭게 시작할 사업을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제 소유의 건물 앞에 서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을 누리게 된 것은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사장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